이렇게 수고해주신 우리 경연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축하공연을 좀 마련했습니다. 올해는 시범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곡도 준비했는데요. 월화문화재단의 전각 전용 공연장이 있어요. 월화예당이라고. 이 월화예당의 전속악단인 예당악회에서 연주 준비했습니다. 총 3곡을 연주할 텐데요. 먼저 감상하실 곡입니다. 첫 번째로 감상할 곡은 예당악회 단원으로 있는 지민아 가객의 노래로 연창가곡 우조우라 듣겠습니다. 오늘 시상식에 참여하시게 될 모든 경연자들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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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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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